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원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야 또 우리 주식시장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보일 테니까요 미국 주식 한번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친다 이항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스튜디오 어디 있는지 줌도 워낙 화질이 좋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직접 봬야 또 기분은 또 좋긴 합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초반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S&P500, 나스닥이 사장 채우가 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막판에 약간 뒷심이 부족하면서 혼조권으로 마감됐다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S&P500가 한 0.1% 올라왔고요 반대로 또 나스닥은 0.1인가 0.02%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움직임이 없었다 보합 혼조이요? 네, 보합 혼조가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굳이 미국에서는 언론에서는 S&P5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일 연속 올랐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정도였고요 의외에 있는 것은 이제 유가가 다시 한번 어제도 좀 올랐는데 오늘도 올라가면서 최근 1년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유가가요? 네, 55달러, 56달러 수준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한 60달러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 골드만삭스에서 형님들이 또 65달러 올 여름 시즌에 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워낙 골드만삭스가 다른 거 몰라도 커머더 뒤쪽에서는 위아래 틀린 적이 많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틀린 적이 많아서 65달러는 소심한 목표인데 여하튼 65달러까지 올 여름 시즌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굳이 섹터를 따지자면 에너지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올랐다 에너지 네, 근데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경제 지표에서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월추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고용보고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입니다 밤에 발표되는데 그거보다 하루 반 전에 나오는 것이 소위 ADP 민간 일자리거든요 근데 ADP 민간 일자리가 오늘 의외로 좋게 나왔습니다 17만 4천 건 정도가 증가했는데 전망은 한 5만 건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고 지난달에는 생각보다 안 좋게 나면서 마이너스 났고 이번에도 큰 기대가 없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어떤 소위 유통시장의 서비스적 업종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거기서 한 3만 5천 건이 늘어났고요 역시 건설 쪽은 주택 시행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건설 쪽에서 1만 8천 건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정도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경제 지표에서는 거의 유일한 흐름이라 보셔야 되겠고요 6간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 꼭지를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변동성이 컸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소위 미국에서는 레딧 로켓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 국매도의 소위 스키즈 얘기 사실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주무를 연결할 수 때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항상 지나치게 언론에서 관심 받으면 그게 항상 뭐든지 바닥은 바닥 위도 항상 꼭 지었어요 그게 보면 이번에 보면 국매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방입니다 미국도 개인들이 잘 모르는 게 맞죠 사실 우리 한국분들이 국매도에 아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아는 게 훨씬 더 덜할걸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하여튼 지상파 뉴스 우리나라 보면 KBS, MBC, SBS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항상 끝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난주 목, 금, 토, 일 보면 매일 한 꼭지 다 나왔습니다 게임스탑의 스키즈 얘기 물론 그것이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영향 그리고 정치권의 이슈들을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저한테도 언론사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매도에 대해서? 게임스탑에 대해서 그 사태에 대해서 안 쓰셨죠? 전 절대 안 쓴다고 그랬죠 거기 써서 무슨 소리 들으려고 제가 씁니까 그래서 저는 안 쓴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데서도 라디오 하는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저는 뭐 그거 돼서 게임스탑 저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진행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된 가장 큰 요인은 공매도 공약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진정됐죠 등락이 물론 변동성이 많이 오늘도 조금 늘어났지만 이 정도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추가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논의가 조금 진전되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엊그저께였죠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하원 지도자를 모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결론은 안 났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적인 대화를 했고 심도 있는 대화가 있었다 늘 통상적인 얘기지만 그런 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기대감 있는데 사실 오늘 중요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도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에 한 번 선거하고 그러면 상원의원 의회 상임위원회 자리를 갖고 엄청 싸우잖아요 법사위원장 누가 할 거냐 예결위원장 누가 할 거냐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싸우는데 미국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상당히 미묘하게 5대5가 나왔잖아요 5대5 나왔더라도 미국에서는 단 한 명도 다수당이 소위 머저리티가 민주당이 됐던 걸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법은 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위원장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위원회 미국 말로는 미위원회인데 위원회 자리가 그거 아직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를 현 위원장이 투표를 갖고 여기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연되면서 지금 신임 행정부에서도 지금 장관이 임명 다 안 된 분들이 있고 아직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결정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완전히 다 결정됐는데 사실 이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상원의 권력 교체가 완전히 마무리됐고 그렇기 때문에 1조 9천억 달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오늘 주가가 강세 보이다가 오늘 약간 뒷걸음인지는 여기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 미국에서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올 거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사위원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법사위원장 갖고 엄청 난리 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아시죠 어디에 대해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장이죠 예결위원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국은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가면 거기서 통과시키고 깎고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각 행정부가 각 부서가 절대 예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100%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 그러니까 그만큼 예결위원장 예산위원장이 권력 중에 최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쪽 우리식으로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달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얘네가 결정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누가 된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거 보고 깜짝 놀랐고 CNN에서 타이틀 날고 나오는데요 버니 샌더스가 됐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됐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산위원장의 버니 샌더스가 됐다는 것 자체는 이분의 개혁성향 그리고 헬스케어 쪽의 그런 급진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 약간의 시장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네 네 특히 그런 쪽에 관해서는요 그런 쪽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여튼 이거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분명히 큰 틀에서는 좋지만 이런 거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을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백신의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건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4분기에 깜짝 실적이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 오전까지 45%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83% 그러니까 10개 중 8개 이상이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는데 평균이 18.5%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같은 수준이 계속 이어지면 4분기 실적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납니다 그 플러스가 난다는 것은 소위 어닝 기준으로 리세션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1분기, 2분기, 3분기가 마이너스였거든요 상당히 큰 의미가 없겠고요 만약 이게 만약 된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에서 그동안의 뭐라고 그럴까요 주가랑 이익과의 지금 소위 다이버 전사가 커져 있는데 이익의 전망성 상당히 빨라질 수 급상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1분기 실적 전망은 하루하루짜리를 보면 진짜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진한 선 오른쪽, 진한 선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이익 전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런 통계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S&P500의 이익 전망이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이냐면 미국의 PR이 25배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측면에서 부담이 적어진다는 측면 이런 4, 5가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죠 네 오늘 그 얘기 좀 더 해드려야겠네요 두 번째 꼭지가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방송도 대부분의 경우가 유튜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깜짝 실적, 깜짝이 아니라 슈퍼 깜짝 실적을 냈는데 슈퍼 깜짝 실적 슈퍼 좋았죠, 슈퍼 슈퍼인데 구글과 알파벳이죠? 구글과 아마존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여하튼 오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이렇게 급등한 것은 구글이 지금 7%가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당연히 목표 주가가 다 줄상향하는 건데요 오늘 3천 달러짜리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3천 달러 지금 오늘 2천 달러 고작 처음으로 4천 점은 넘어났는데 3천 달러 목표 3천 달러로? 네, 3천 달러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서스키아나의 샤이안 패트리라는 분인데 이분의 얘기는 검색 시장과 유튜브 광고 시장의 폭증이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면 많은 분들이 광고를 할 텐데 광고를 여러분들은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신문에 하시겠어요? 잡지 하시겠어요? TV 하시겠습니까? 유튜브에 하는 거죠 지금 대세가 유튜브가 아니면 모바일 쪽에서 많이 하겠죠 그쪽으로 하는 거죠 광고도요 인터넷 광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쪽이 있고 대스크탑이 있는데 대스크탑은 다 죽고 있거든요 지금요 모바일 쪽으로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흠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걸 얘기했는데 월간 목표 주가는 평균이 2,247달러인데요 그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오늘 목표 주가를 다 상향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제일 높은 거가 위에서 네 번째 결국은 서스키아나가 3,000달러를 제시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아마존인데요 사실 아마존이 어저께 제프 베조스가 급작스럽게 나름은 급작스럽게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텝다운, 사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불안한 분들도 많은데 혹시 아픈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아파서 그만두면 수많은 주위에 내놓으라는 테크 기업의 큰 형님들이 축하한다고 제프 베조스 했겠습니까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좀 더 새로운 기업 새로운 혁신적인 쪽에 더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 자기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AWS를 거의 같이 만든 자기 친구이자 24년 동안 아마존에 담궜던 사람은 후임 CEO로 임명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주가에서는 주시장에서 뭔가 좀 그래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는 약간 떨어져 2% 떨어졌지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을 얘기했던 서스키아나의 샤이안 패틸 그분께서는 월가의 최고 목표 주가를 오늘 또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5,200달러가 났습니다 5,200달러 아마존이요? 아마존의 목표 주가가요 오늘 현재 목표 주가 평균은 3,982달러인데 물론 5,200달러 심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인데요 이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세 가지가 시장을 전 세계를 이끄는 산업계의 혁신하는 것이 세 개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커머스 쪽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커머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왜냐하면 전체 미국에서 소매 리테일 쪽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것은 고작 18%거든요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광고 시장 광고 시장에 말씀드렸던 모바일이나 이쪽으로 가는 건데 광고 시장은 지금 현재 3위입니다 지금 이쪽이에요 아마존 1위가 구글, 2위가 페이스북, 3위가 아마존인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장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아마존은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10년 넘었나요? 10년 전쯤인가요? 네 애플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별세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우리 교수님도 기억나시지만 그 리포트로 엄청 나왔던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 어떻게 되냐 주가 그때 좀 빠졌죠 네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진짜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네 미국은 진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 그 어디도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곳이 별로 없는 거죠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가 물론 불안한 분도 있겠고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다 그러니까 숫자가 좋게 나오면 결국 그 기업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 보면 4,500달러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만큼 목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몇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그런 시장의 흐름에 변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하여튼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소위 개인 투자가들의 혁명 그리고 미국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공매도의 공략 그리고 로빈누스의 어떤 열풍 또 비판한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싸우고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자기 포지션의 입장에서 월가에서도 엄청 비판한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가 얘기한 걸 한번 여러분들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금융시장도 이분의 얘기는 파괴적 변화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크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가 금융시장의 권력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어찌됐건 베이비 부모가 꽉 잡고 있고 극히 일부가 그 밑에 있는 X세대가 있는데 X세대는 약간 낀 세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이비 부모가 이렇게 예를 들어 하는 게 이거죠 호텔 산업이 지금 에어비앤비 가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 다들 긍정하실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가 택시 산업이죠 그런데 택시 산업이 우버급으로 바뀌면서 자동차 공유 시장으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세 번째가 이분의 표현은 월스트리에서 로비누스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로비누스 안에 예를 들어 그랬지만 그만한 개인 투자가 중심 새로운 변화의 한 부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구분해서 한 것이 보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베이비 부모들은 채권에서 주식 패채권을 중심했는데 밀레니얼은 주식으로 가는 이동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고요 두 번째는 해치펀드나 뮤지컬펀드를 선호했던 그런 세대에서 그게 뭐가 필요한데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전통적인 명문가 골드만삭스는 골드만삭스 JP모건 예년에는 리마운 이런 쪽에 그런 쪽에 아이비를 선호했다면 이제는 무료 증권 앱인 로비누스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직접 하니까 직접 하니까 네 번째는 전통적인 투자 전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미국에서도 보면 채권 전문이고 예전에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의 노란색 올해는 그걸 신문을 보고 아주 그 부분에서도 어핀형 같은 거 많이 보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막 그랬던 시대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는 레디시나 틱톡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는 펀드멘털 투자를 중심했다면 이제는 파괴자 혁신 테마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과거에 베이비모가 금에 관심이 있다면 이들은 비트코인 같은 것에 새로운 변화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으로 여러분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세상의 큰 변화에 한복판에 증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계속 이것도 계속 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20년 전에 보면 대표님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현직에 그때만 한참 일할 텐데 제 주위에서 말이죠 제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미래셋으로 가는 친구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생겼을 때 닷컴범베티크에 키움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저보러 윗분이 그것 좀 말리라고 이 후배를 좀 밑에 애들 그렇게 하지 못하게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지금 키움 같은 경우가 16년째 1위를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언젠가 키움 같은 걸 또 누르고 지금 보면 토스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마찬가지 증권회사 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로비뉴스는 먼저 생겼을 뿐이고 앞으로 또 증권업에 큰 변혁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큰 변화에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꼭 주식이 아니라도 다른 쪽도 많이 보일 것 같아서 톱니가 어쨌든 월스트리트 분석가 중에 분석하는 분이 한국계로서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명한 분이 한국계요? 네 한국군이에요 네 그거 좀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1월 주식 시장이 어찌됐건 마이너스 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월에 떨어지면 1월에 떨어지면 한 해가 주식이 재미없었다 반대로 1월에 오르면 만에 올랐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도부터 해서 한 90년의 역사를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는데 냉정히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게 특히 최근에 2000년 이후에 20년어치만 보면 10번 오르고 10번 떨어졌어요 1월에? 네 1월에요 그런데 보면 10번 떨어진 달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떨어져 마이너스 3.3%가 났습니다 떨어진 달만 조사해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1% 고작 떨어지지 않았고요 또 흥미로운 거가 그럼 10번은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작년까지 보면 9번인데 9번 떨어진 경우에 앞으로 남은 11달 동안에 오른 게 몇 번이고 떨어진 게 몇 번이냐 보면 2008년에 리만사태 때 35% 떨어진 거 보면 오히려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시장은 좀 찬찬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2월은 2월 자체를 보면 약간 유의의 달 달은 맞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2월의 상승 확률은 반반에서 약간 넘을 뿐입니다 그리고 9월 달 다운은 났고 2월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11%가 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취임 첫 해에 2월 3월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은 12월 1월부터 많이 올랐다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약간 차익전의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모르죠 이번에 1월이 쉬웠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S&P500과 주당이익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주식과 주당이익의 그런 흐름만 보면 오히려 미국 주식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딴 때보다 11월 4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11월 12월이 많이 올랐죠 네 올랐습니다 특히 많이 올랐다는 것도 네 11월 12월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2월이 좀 안 좋았군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 주식 시장에 또 격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2월은 투자하기 좋은 달은 아니다 네 그 외에는 1월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공부하지 않으면 그 어떤 달도 투자하기 좋은 달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투자의 시대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제 책 홍보해 주는 거죠 이 책입니다 아 책 좋은 책이네요 주식의 시대 좋은 책입니다 투자의 자세 저자 합산 나이 170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네 거의 다 전해 주신 걸까요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확실히 스튜디오에 오시니까 이렇게 좀 더 확실히 다르시네요 농담하기도 좋고 이렇게 좀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스튜디오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또 미국 주식 시장 격리해 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주미의 이항영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박정우 교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특히 아 Research